9월 3주 첫번째 소식입니다. 배구선수 출신 김요한이 과거 잘못으로 V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된 6천자매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6천자매라는거는 그리스로 가가지고 연봉이 6천이 됐다는 뜻입니다. 김요한은 지난 13일 팟캐스트 정영진 최우그의 매블쇼에 출연해 6천자매를 비판하는 내용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6천자매에 대한 질문에 전국민적인 사건이라서 나도 알고는 있다며 나랑 워낙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 자매의 학창시절 사건을 전해듣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 선수 시절에도 물리력은 만연했다. 심지어 담임선생님이 아무렇지 않게 물리력을 행사하던 시절 아닌가라면서도 하지만 그 자매의 경우 굉장히 최근 벌어질 일인데다가 기사를 통해 본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이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 보통 선배들이 후배들을 집합하는 건 기강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 자매들은 개인적으로 괴롭히려고 그랬던 것 같아서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6천자매의 모친 김경희씨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배구에서 김씨의 영향력이 세지 않았냐는 최우그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프로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물론 후배가 감독으로 있는 여기서 박미희 감독을 말하는 거죠. 후배가 감독으로 있는 흥국생명에서는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감독이 선배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만 김요한은 국가대표 출신인 김씨가 학원 스포츠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학원 스포츠라는 건 이제 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는 보통 학원 스포츠 감독들은 국가대표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선수 출신이 많다보니 국가대표 선출 부모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모친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육천자매는 PAOK 입단 및 2122 그리스 리그 참가자격 획득을 위해 여자 배구 세계 최고 무대 터키에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터키 스포츠 에이전시 까는 11. 오르한 킬리츠칸을 내세워 육천자매 관련 유권 해석을 FIVB에 요청하기 위한 법률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가 육천자매에 대한 국제의적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자 대응에 나선 것이죠. 오르한은 2004년부터 변호사로서 배구 문쟁에 관여해왔습니다. 터키 배구협회가 2013년 5월 내린 징계에 대해 FIVB 터키 정부의 이의를 제기하고 터키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2016년 4월 터키 청소년 체육부 중재안을 끌어내면서 국제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오르한은 다우디 오켈로 선수가 2019년 터키의 스포르토토와의 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 브이리그 남자부 천안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에 입단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1,2주 동안 배구계의 새로운 소식이 별로 없다 보니 조금 뒤늦은 감이 있는 뒷북 소식입니다. 몽골에서 온 장신 유망주 목포여상 어르헝이 최근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국에서 프로배구 선수로 뛸 수 있는 꿈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르헝이 꿈을 이루기까지 국가대표 세터 염혜선의 아버지인 염경렬씨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현재 어르헝을 지도하고 있는 목포여상 정진감독은 지난 2일 더스파이쿠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어르헝이 엄경렬씨 호적에 등록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이름은 염어르헝입니다. 아직 몽골의 어머니가 남아계시기에 이름은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국적법 제7조 1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 양자가 입양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르헝은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귀화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며 최종 취득까지는 두 달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엔 외국인 진분익에 출전은 어렵게 됐습니다. 몽골에서 클럽으로 배구를 시작한 어르헝은 지난 2019년 처음 한국당을 밟아 엘리트 배구에 입문을 했는데요. 미들블러커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리시브를 받고 공격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정진 감독은 어르헝이 미들블러커 포지션이지만 리시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 요즘 배구 트렌드에 있어서 미들블러커 역시 리시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배구 트렌드가 리시브 안 받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어르헝은 현재 프로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월드킴 190이 양뽕 190 정우영 190보다도 큽니다. 그만큼 고교 무대에서 어르헝이 보여주는 블록킹 높이는 상당합니다. 정진 감독은 올해 초랑 비교해봐도 기량이 많이 늘었다. 큰 신장에 비해 순간 스피드나 반응 속도로 보면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과 비교해봐도 가장 나았다고 생각한다. 근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더 붙게 된다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영이라는 96년생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강릉여고 출신이기 때문에 강릉에 살고 있었을 때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귀화를 했어요. 조선족이었을 거예요. 아마 중국이 국적인데 그래가지고 강릉여고 감독님의 양녀로 들어갔거든요. 그 국적을 취득해서 프로에 입문을 했죠. 근데 큰 빛을 보진 못했어. 그래가지고 약간 찾아보니까 지지난 시즌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은퇴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쪽에 배구 코치를 하면서 쇼핑몰을 운영한대.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분도 외국인이지만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귀화를 해가지고 프로로 드래프트까지 된 거 아닙니까? 키가 작아요. 보니까 이제 180cm야. 배구는 키... 내가 항상 말하잖아. 농구는 시임장, 배구는 신장. 키가 좀 안 됐던 거죠. 한국 배구계가 경쟁이 좀 치열합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 신장이 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기량이 진짜 출중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염 어르홍은 한국 여자 배구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월드킴보다도 3cm가 크니까.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 한국 배구의 미래가 이 염 어르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람을 키워야 된다. 지금은 실력이 모자라겠죠.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키워야 된다. 염 어르홍을. 그리고 염 어르홍이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았어도 이번 도쿄올림픽에 좀 나갔을 거 아니에요? 한 3살 정도만 많았어도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최근 여자 배구 황금세대 주역이었던 월드킴, 수지킴, 양봉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어르홍의 한국 귀환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교 졸업 이후 프로에 입단하게 된다면 한국 여자 배구의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 자명하죠. 한국 국적 취득의 8부 능선을 넘은 어르홍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가 준비한 9월 3주 배구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